나랑 결혼할 수 있어? 나랑 결혼할 수 있어? 그래 그럼 헤어지자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어 나도 좀 할 얘기 있어 나왔거든 우리 헤어지자 오늘 어색해도 못 만나겠어 안녕 그리고 근데 근데 바지 바지 축구하려고 아내가 반바지 안 입고 왔으면 진짜 큰 낭패 올 뻔했다 어? 이제는 진짜 다시는 보지 말자 어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 그래 어 왔어? 왔어? 어 나 너무 춥다 우리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어 어 어 거기 거기 호텔 거기 식당 진짜 좋은 데 생겼대 꼭대기에 전방도 좋고 우리 거기 와서 밥 먹자 예쁜 목걸이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그래 거기 가자 그치만 나 돈이 없어 그치만 나 돈이 없어 뮤지코야? 뮤지코야?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짐 가라고 가짐 가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우리 거기 못 가? 빨리 가자 돈 있어? 어? 돈 있어? 있어? 우리 이제 그냥 누나 갔다 그러는데 어디 니네 집 앞에 가보니까 부모님 계시더라 너 지금 앞으로 일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나한테 나랑 결혼할 수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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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럼 헤어지자 혜리 너 어떡하냐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딱 헤졌냐 사냥이 아 참 저 김종국씨 저 혜리씨 그냥 할 거야 이건 뭐음인데? 야 이거 정말 뭐음인데 아니 어색한 사이에서 헤어지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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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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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색한 사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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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어? 나도 좀 할 얘기 있어 나왔거든? 우리 헤어지자 오늘 어색해도 못 만나겠어 안녕 오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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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? 얼마 전부터 네가 낌새가 이상해서 내가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노래 노래 지저분하게 너 여기서 붙잡거나 그러지 않을게 괜찮아 노래 효리야 가 얼른 가 나 마음 편하잖아 얼른 가 내가 사준 핸드폰인가 내가 사준 핸드폰인가 내가 사준 핸드폰인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 친구들한테 너 치사단 얘기 들었거든 너도 너도 잠바 내놔 내가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오빠 춥진 않겠어? 정말 내가 붙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 네가 다시 올 거 같다 땅 많이 얼었는데 자 요리야 줄까? 오빠 응 낭말도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요리야 너도 싫어 너도 싫어 너도 싫어 기억하고 있었네 벗어 벗어 아니 그래 줘 내가 싫어 이겼다 잠깐만 기다려 너 아직 정산 안 끝났다 너 잠깐만 기다려 너 잠깐만 기다려 너 잠깐만 기다려 어 어 오빠 어 이제 진짜 갈게 그래 아 그리고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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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바지 너 정말 내가 외국 갔을 때 그거 알았어 나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진 스타일이야 나 뒷말 나오는 거 싫다 너 잠깐 기다려 오빠 오빠 나 봐 너 잠깐 기다려 너 잠깐 기다려 너 잠깐 기다려 자는 거 아니지? 지금 유기자리가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나 말해 팔에 바지 지금 가자 팔에 바지 지금 가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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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라기네 화 내가 오늘 저기 축구 하려고 아내가 반바지 안 입고 왔으면 진짜 큰 낭패 올 뻔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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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알았어, 알았어, 다시는 너 안 찾는다. 끝바지. 혜리야! 혜리야! 내가 잠뻔에 잊었다. 너 잠뻔에 깜빡했다. 내가 먼저 불렀잖아. 혜리야, 나 봐 알았어. 내가 잠뻔에 깜빡했다. 알았어, 잠깐만 있어봐. 쿨하게, 쿨하게 내가. 아, 알았다니까. 알았어. 나 집에 들어가면 나 옷 뺏긴 줄 알겠다. 나 진짜 고교 시절 이후에 처음이거든? 잘 살아라. 이제 끝내, 정말. 정말 치사하게 이러고 저러고. 그래, 끝내자. 야, 나 추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. 끝내!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?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? 끝내! 끝내. 마지막으로. 그래. 잘 살아라. 너 진짜 잘 살아라. 너 진짜 아무렇지. 잘 살아라. 알았어, 하지 마. 잘 살아라. 알았어, 하지 마. 알았어, 하지 마. 요리야, 하지 마. 요리야! 우와, 뭐야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오빠, 내 신자리 맞어? 어, 이게 맞어. 요리야, 이게 맞는 거야. 아주 딱 맞는 거야? 아주 딱 맞아. 와, 아우, 추워. 아우, 추워. 아우. 아우, 추워. 아우. 아우.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 앞에 왔어? 내가 고미고미를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. 너랑 못 만나겠다. 아우, 청남도 불쌍해. 아우, 청남도 불쌍해. 아우, 청남도 불쌍해. 하우, 청남도 불쌍해. 너랑 못 만나겠다고. 하우, 하우. 하우. 니가 버거워. 넌. 버거워. 넌. 잔사하고 힘들다면 내가 니 옆에 있을 이유가 없다. 할 때. 할 때. 요리야. 그렇지만. 넌 내게 큰 위안이 됐었어. 내가 널 앞으로 가는 것 같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도원아. 도원아 너는 나한테 큰 위안이 됐어. 아니야. 아니라고. 있어줄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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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따 안 갈게. 있어줄거지? 안 갈게. 잠깐 있어봐. 있어봐. 그렇게 금방 맡겨 마음이. 진짜. 진짜 내 앞에 있어 줘. 그럴게. 그럴 수 있지? 나 그대. 빨리 와. 나 왜 사와 이 오빠. 나 이 형 진짜 무서워. 왜 이래. 아 나 무서워. 왜 이래. 이걸 왜 진실래. 이 형 진실리만 해. 아 저. 나의 가수. 아 저야. 아 네. 왜 이래. 아 네. 알겠습니다. 여기도 잘 안 볼게. 아 네. 아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